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활주의를 보내고 넷째 날이 되는 오늘 이 새벽 시원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설레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밝은 생명의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억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이제는 벚꽃들도 여기저기 피어있고 개나리도 노란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또한 즐겁고 행복합니다. 겨울이 제 아무리 매섭고 춥다 해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자연의 진리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귀한 신비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는 일생일벗이라는 표호 아래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부활절음악 예배를 시작으로 일생일벗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벗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결실의 기쁨이 충분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길에 낙심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간구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소망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마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한 방법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랑의 시를 부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일에 힘을 쏟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소망교의 교육부에서 교사대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배우게 하시고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보호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당회가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당회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당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 죽인 장모님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짧은 베드로서인데 또 고난주간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4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자세히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육체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 또 크리스토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가보시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본문을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한 예견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크리스토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의 삶은 짧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영광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어렵지만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자 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하면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 내용이 있고 또 어제 본문 보면 19절에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은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거나 또 카톨릭에서도 연옥 같은 그런 연옥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또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죽은 사람들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전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지금 격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처럼 그 마지막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하거나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죽은 다음에도 막 살고 죄를 짓고 산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래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그때 전도 왔지 그때도 기회가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전혀 그 길과는 반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길 이 베드로 전서가 가고 있는 큰 맥락의 길을 이해한다면 이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죽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거나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으로 가서 16절에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라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내려가셨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어제 본문이죠 노하의 날 방우조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명하시는 그런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 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또 이어지는 세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하의 홍수 때 노하의 홍수를 준비했던 노하의 가족들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이 범람했지만 그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방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죽은 영들에게 그것을 다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증명하시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흐름을 볼 때 중심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고 오늘 본문도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뭔가 세례는 21절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노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노하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짓이다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참 미쳤다 이런 비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는 방주를 짓는 것을 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어서 이 훗날 홍수가 났을 때 이 물이 범람했을 때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세례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노하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비방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본다면 1절 4장 1절부터 이 세례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오르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셨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우선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물론 일반적으로 고문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박해를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이런 것도 육체의 고난이겠지만 지금 4장 1절은 이렇게 돌을 맞거나 비방을 당하고 이런 것을 그 전에 우선적으로 죄를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죄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죄로부터의 죄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고난을 당한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고 죄를 그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그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살면서 이 육체의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만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방탕하고 방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치고 방주 짓는 일만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산다라는 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와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좀 쉬워지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육체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죽고 그래서 죄를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육체의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어떤 고문을 당하거나 돌에 맞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세례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이제 육체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정욕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어떤 탐욕 살고 싶었던 대로 사는 것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의 단절이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육체의 고난 안으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 들어서는 것과 같다 이 세례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는 예수 믿는데 아직 고난은 별로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하면서 죄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를 치고 복종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자리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도 보면 노아의 이야기와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방탄하고 음란하고 술취하고 그리고 향락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죠 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방했단 말이죠 이 4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의 다름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웬 우리처럼 살지 않냐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살지 방탄하면서 즐겁게 정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재밌게 사는 거 아니냐 노아를 향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3절과 4절의 이야기도 노아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고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교회 나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 나가고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미련한 거다라고 말하고 도리어 비방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참 미련한 친구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나 세례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시상생활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에는 살아있든 죽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 이때 설 때 그때는 당황하게 될 것이죠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물이 넘쳐날 때 당황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미 내가 고난 안으로 한 걸음 일보 전진한 것이다 그것을 결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와 그리고 돌로 맞거나 여러 가지 더 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고난이 안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육체의 고난 안으로 들어섰다 세례는 그와 같은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6절 말씀도 자칫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여기서 굳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6절 말씀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맥락의 흐름의 맥락상으로는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18절 어제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18절이죠 3장 18절 이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인데요 그런 면에서 6절도 마찬가지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느냐고 그런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허다한 죽은 자들 중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심지어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교라고 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데 처음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고난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한 걸음이라면 마지막에는 순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순교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 그 순교가 있지만 이미 그들도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늘을 따라 산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여정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맥락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가 읽을 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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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